2023년 5월 LWV 부동산 포럼 부동산업자 앤드 HOA의 Q&A 보험대출 1. 라구나 우즈빌리지 콘도가 약 10억 달러 미만으로 보험 가입되어 있다는 최근 정보에 대한 업데이트를 해주십시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조치가 취해지고 HOA 및 수수료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요? 보험업계는 부동산업계와 마찬가지로 사이클을 가지고 있습니다. 각 기업의 이사회는 최대 예상 손실보상을 위한 전문가 의견을 조사하고 경제의 규모의 경제효과를 얻기 위해 함께 보험을 구입하는 옵션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라구나 우즈빌리지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며 미국 전역의 부동산 판매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펜이 메이의 보험 부족 문제에 대한 최근 정보가 있나요? 보험 가능하지 않은 대출이 완료되어 아파트 구매를 마무리합니다. 보험업계도 부동산업계와 마찬가지로 사이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라구나 우즈빌리지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며 미국 전역의 부동산 판매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3. 콘도와 코압의 보험 보상에 대한 보험 가입에 대해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VMS의 리스크 관리자인 댄 요스트는 커뮤니티의 재산 보험 보상에 대한 프레젠테이션을 봄 부동산 포럼에서 진행하였으며 주민들이 단위 내부를 위한 추가 보상을 확보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4. 콘도에서 VA 대출을 이용할 수 있나요? 네, 최선의 정보에 따르면 콘도에서는 여전히 VA 대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5. 콘도에서 어떤 유형의 대출이 이용 가능한가요? 비완전한 조건의 대출뿐만 아니라 사설 투자자 영목이 지급역대완 모기지도 이용 가능합니다. 6. 주식 코압을 위한 대출의 진척 상황이 있나요? 비공식 위원회가 사설 대출자 정책을 조사하고 준비 중입니다. 7. 이사회는 현재 주식 코압이나 콘도만에 대한 대출이 불가능한 장기적인 영향이 현재 소유주가 현재 주택에 머무는 장기 전망에 미치는 영향을 알고 있나요? 네, 이는 이사회의 통제를 벗어난 상황에 대한 결과가 있습니다. 이는 전국적 주지역적인 문제입니다. 8. 보험 갱신 시 비용이 증가합니까? 네, 증가할 수 있습니다. 재판매 과정 개조 1. 에스크로 클로징 전 코압의 수리 작업 완료하기 현재 또는 이전 회원이 수행한 개조 작업은 회원의 비용으로 닫힌 탈출 전에 수리, 승인 또는 제거되어야 합니다. 회원이 유닛을 판매하려고 결정하면 가능한 빨리 재판매 검사를 주문하여 필요한 수정 사항을 적용할 시간을 제공해야 합니다. 비상 서비스는 닫힌 탈출 전에 복구됩니다. 공동체의 책임으로 확인된 모든 수리 작업은 티켓을 열어 사후에 복구 작업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판매자는 탈출을 열기 전에 수리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 2. 탈출 기간 동안 판매자들은 HOA의 참여에 대한 통지를 여러 번 받고 있습니다. 나에게는 직원의 시간 낭비인 것 같습니다. 항목이 수정되었다면 소유주 대리인에게 통보해야 하며 프로세스나 수정 중에 통지하지 않아야 합니다. 3. 판매 후에 구매자들이 개조 작업을 처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을까요? 아니요. 새로운 회원이 개조 작업 수리 의무를 지킬 것을 보장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검사 4. 검사자는 보고서와 함께 처음 및 마지막 검사의 사진을 에이전트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모든 기록된 개조 작업은 사진으로 찍혀서 보관되며 회원 또는 회원의 리스팅 에이전트가 요청하면 제공됩니다. 5. 처음 검사에서 수정이 필요한 항목의 사진을 볼 수 있을까요? 모든 기록된 개조 작업은 사진으로 찍혀서 보관되며 회원 또는 회원의 리스팅 에이전트가 요청하면 제공됩니다. 수정 목록에는 다음 세 가지 영역이 포함됩니다. 1.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지정된 기록된 개조 작업 2. 다친 탈출 전에 고쳐야 하는 비상 서비스 이벤트 3. 사후 탈출 이후에 정기적으로 예정된 유지 보수 작업을 위한 표준 서비스 티켓 6. 첫 번째 검사에서 물 침입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번 달에도 이미 완료된 코압 4개에 대한 리스팅이 있었는데 HOA는 처리하지 않습니다. 두 판매자 중 2명은 이것이 문제라는 것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담보가 정리되거나 금액이 전송되기 전까지 탈출을 닫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45일이 걸리지 않아야 하는데 몇 달이 걸릴 이유가 없습니다. 탈출은 HOA가 탈출용 물 침입 승인을 가속화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두 부서 간의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손상 복원 이벤트 또는 가능한 보류 중인 요금은 부동산 재판매 프로세스에서 매너가 다시 나타나면 가능한 빨리 큐의 맨 위로 이동됩니다. 이벤트 중 일부는 다른 이벤트보다 어려울 수 있으며 몇몇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또한 재판매 프로세스 중에 사건이 발생하면 여전히 조치해야 하는 목록의 맨 위로 이동됩니다. 이러한 경우 우리는 위험 물질 처리 절차를 준수해야 함으로 지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양쪽 상황 모두 판매자와의 협력이 필요하며 때로는 상당한 어려움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더 세알디 뮤추얼과 유나이티드라구나 우주코압은 최근 손상 복원 보상 사례에 뒤처진 것을 처리하기 위한 팀을 만들었습니다. 이 팀이 노력을 진행함에 따라 이러한 지연 빈도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7. 만약 구매자가 즉시 개조를 진행한다면 새 창문을 대체하는 것은 돈 낭비입니다. 구매자가 탈출 후에 새 창문을 교체하겠다고 서면에 서명하면 이 문제 비표준 조경과 같은 일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새로운 회원이 창문과 화면을 적기 좋은 시간 내에 교체할 것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모너 개조는 특정 계약자를 추천할 수는 없지만 여러 유리 및 화면 복구 회사를 리스팅 에이전트에게 제안할 수 있습니다. 8. 검사 진행 상황에 대한 정기적인 자동 업데이트를 받을 수 있을까요? 스태프는 베타 테스트를 수행하여 탈출 프로세스를 통해 자동 업데이트를 제공했습니다. 불행히도 현재의 소프트웨어 시스템은 특정 기밀 정보를 걸러내지 못합니다. 현재 우리의 소프트웨어 기능은 이 요청을 충족시키기에는 제한이 있습니다. 그러나 판매자나 리스팅 에이전트는 모너 개조부서 및 재판매 검사에 연락하여 업데이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25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캘리포니아의 브로커인 주 강입니다. 현재 은퇴자들의 파라다이스인 오렌지 카운티 라구나우즈에서 12년 이상 거주하며 이곳 실버타운의 부동산 전문인으로 많은 분들을 돕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부동산 업무에 대해 문의해 주시면 성심껏 돕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연락을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